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기에 미주 올입니다. 오늘은 이제 데모테크가 온다 관련해서 이 시리즈 형식의 포스트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두면 대박 중장기 우상향 보장된 황금 테마는 무엇인지 이 데모테크라는 게 이제 데모그래피와 테크놀로지 합성어인데 관련해서 보시면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보았는데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에 맞춘 이 원격 의료 디지털 의료 관련해서 이 텔라닭과 아멜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원격 의료 대장인 텔라닭 TDOC 관련해서 지금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미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략적으로 180불 때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외에 아멜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원격 의료 사업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도 지속적으로 눈여겨보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 데모테크의 두 번째 수혜주 메타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버스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로블록스 로블록스일 텐데 로블록스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습니다. 로블록스 관련해서 그 제가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대략적으로 80불 초반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87불까지 지금 상승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로블록스 외에도 지금 현재 가장 이제 유명한 종목이 이 퀄컴과 엔비디아 특히나 엔비디아가 이 메타버스 관련 성장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 데모테크가 온다 관련해서는 영상을 하나 더 두 번째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관련 종목 등에 대해서 한 번 더 영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 형태 관련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이 포스트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스트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포스트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트를 하나씩 읽어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천천히 포스트를 넘길 테니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의 워런 버핏이라고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주식을 사고 5년 동안 감옥 가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이전에 한번 피터린치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3년 동안 누적 수익률 2007% 팔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 이 펀드의 가입과 판매 시기를 보면은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데 고점에 팔고 저점에 팔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손해본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이고요. 역시나 이제 주식은 올해 장기로 가지고 유망하고 오를 수 있는 종목 이런 앞서 얘기엔 데모테크 관련 원격으로 관련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을 사두고 두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유키즈 언더블록에서도 전에 한번 지금 수면제를 먹고 그냥 팔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식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잠재력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꾸준히 가지고 가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읽지 않을 테니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첫 번째가 고령화 사회.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고령화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오는 것이고요. 일단은 고령화 사회에 지금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고령화 사회가 온다고 하고 나중에 결국 동남화 관련 지금 현재 동남화는 인구가 굉장히 젊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구가 젊은 인구들이 대부분인데 이 이후에는 또 그 동남화 관련해서 고령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2020년에서 2025년 65세 인구가 7억에서 15억으로 총 8억만 명 정도 증가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일본은 이미 고령화 늪회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 한국과 중국이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베트남, 인도 등이 고령화 사회에 나중에 추후에 접하게 되고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는 기술 혁신,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 가상현실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이 바이오 헬스케어의 가상현실이 지금 주목을 받는데 그에 대한 수혜주가 텔라다, 아멜, 아마존, 퀄컴, 엔비디아, 로블록스 등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포스트 관련해서 지금 오늘은 포스트 관련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은 제가 별도로 종목 관련해서 2탄으로 한 번 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테크 데모그래피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데모테크 시대가 온다라고 지금 전문가,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 책도 제가 한 번 사서 별도로 읽어보고 관련해서 얘기를 추가로 데모테크 관련해서 영상을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텔라다,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존은 박스권 상단 뚫는 것이 중요하고요. 퀄컴, 그 다음 엔비디아도 이미 박스권 상단 뚫었고 엔비디아 지속적으로 상승 후 800불 이상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별도 영상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데모테크가 온다 관련해서 이 시리즈에 지금 포스트 올라온 게 아주 좋은 글인 것 같아서 제 구독자분들께 내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많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